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인디 밴드들의 문화 중심, 홍대 앞 거리입니다. 이곳에 인디 음악인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단면이 붙어있는 기하학적인 건물. 마치 꿈틀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듯하다. 이름은 신디 티켓 라운지, 애칭은 신디. 인디 음악과 함께 숨쉬고 응원하기 위해 태어난 도시 생명차다. 신디 티켓 라운즈에 있는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티켓 발권, 온, 오프라인 발권.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홍대에 있는 클럽이 어디에 있고, 공연장이 어디에 있고, 이런 위치를 가르쳐 드린 인포메이션이 있고, 밴드하고 일반인이 만날 수 있는, 티켓을 사러 왔다가 신디 안에서 잠깐 쉬고 있는 밴드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있어요. 애플민트가 싱글 6장 된 밴드인데, 혼성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정정한 노래를 해서 아마 보스틱 좋아하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신디가 미지의 인디음악 세계로 안내한다. 신디가 소개한 인디밴드는 애플민트. 우리의 노래는 애플민트를 닮았다. 사과와 박하가 섞인 듯한 은은한 향기. 답답한 도시에서 숨통이 되는 존재가 되리라 지은 이릅니다. 잠시만요. 오빠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숨 넘어가면서. 애플민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 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가 팀을 꾸리게 된 거고요.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싱글을 한 6장 발표했고, 올해부터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싱글 앨범 6장을 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다. 매니저는 없고 홍보는 더욱 꿈꾸지 못한다. 하지만 매주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 사실 인디밴드가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자체 제작이라는 부분이니까, 자본에 어떤 그런 투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체 제작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또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제작은 할 수 있지만 홍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도움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디라는 데서 그런 홍보를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람 많이 올 것 같아요. 드라마 플러스 날씨 2단 콤보로. 아 진짜? 상속자들과 날씨 2단 콤보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번처럼 그냥 잘하면 되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합시다.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이다. 친구들이 하나둘 직장인이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함해할수록 지쳐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준 것은 열정, 그것이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냥 내 생각이 조금 낯선. 신디는 문화부의 인디음악 지원사업가, 한 건축가의 열정으로 태어났다. 인디음악이 좋아 기꺼이 재능을 기부한 건축가 하태석 씨. 건축 설계부터 홍보 어플리케이션까지 제작했다. 신디는 단순히 조형적으로 예쁜 티켓박스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디음악, 인디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생명체라는 컨셉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용자들이나 시민들과 반응을 하고. 신디의 칼라와 패턴들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디 밴드들이 자기가 자기 음악을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디 밴드들을 소개받고 자기가 인디 밴드들을 여기서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웅크리고 있던 신디가 기지개를 펴고 빛을 내며 춤추기 시작한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거운 어둠 속으로 노래가 퍼진다. 텅 빈 객석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동료 밴드들만 보인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날씨 여행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도 노래를 부른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파고드는 노래. 우리를 뜨겁게 하는 노래. 나를 응원하는 노래. 나를 응원하는 노래. 더 노래를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과 많이 호흡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관객의 힘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이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저희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많이 힘이 되거든요. 신디 티켓 라운지에서 저희 인디 밴드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저희 어떤 문화를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독한 찬바람, 크고 높은 현실의 벽. 이 모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청춘들의 열정입니다. 그 벽을 넘어선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인생도 빛날 수 있었다고. 신디가 더욱 환하게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스타도 없고 요란한 홍보는 더욱 없다. 우리는 말한다. 재능을 이기는 것은 열정이라고. 여기 열정을 가진 청춘들이 있다. 우리는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간다. 가슴 흰az Roberts 열정을 가Work 네Hello 이렇게 아멘